경HAHA 강포 아빠 이거 도라이네 원하는 카드로 변경 2개 있으니까 도갈효과 하나 받는 에반드 중사장님 배민 모드 컨피그 들어가서 체크하시면 매등반에 한 번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체크 안하면 잘 안 나오더라구요 한 마리 만나기 덱에서 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 배민 모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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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아이디님 1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별로 안 이르셨네요 괜찮아요 다음번에 더 벌 수 있어요 고개 하나 더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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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ophyma SUS foss 보컬 뭐 기억 coriander 하 마 bugs 점프 떨어져 동시에 보초기 3마리의 목을 조르는 사일런트 닌두가 왜 나온 긁혀 고개 한참 쓰라가 사막 상점에서 지워서 아일랜더 각도 봐야겠다 고개 한참 쓰라기 2마리의 목을 조르는 거짓이 뭘 수 있나 거짓이도 될 것 같은데 거지각 바랜각 다 봐야겠다 거짓이 할거면 딜카드 뭘로 챙기는게 낫지 달팽이는 잡아야 되는데 내장의 차랑 마무리 중에 뭐가 더 세지 그냥 교살 교살이나 때릴까 교살로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왠저는 넣어도 되지 아주 그냥 벌써 덱이 완성이 됐구만 역시 판도라야 아 근데 아무리 판도라 아 두장 추가로 넣었지 엘리트만 퍼펙트하고 나머지는 맞아도 승관없긴 해 빈살자 빈살자 으어... 호두라의 상자 아무것도 안합니다 도갈얼알리라 망치각이지 교살도 강호했고 엘리트 3마리 엘리트 3마리 딸기 먹어서 엘리트 3마리 최체점수 갖고야된다 최체제 독서다원 안한다네 다쩔곤 샵각이네 평범한 게임엔 도움 안되지만 사기실듯 좋은 샵 역시 님두안 먹기일자였어 이게 혜연이지 도움의 도움 첫 번째는 대략 대략 좌석 첫 번째는 소실은 이 교본 그램 림플 3.800은 넘지않을까? 배팅이 반반이네 아직 시간 한참 남았으니까 배율 보고 들어가면 되죠 마무리 마무리 3막 엘리트 몇 마리 뜨는지 보고 들어가면 되겠나 엘리트 점프 자체가 3막이 제일 높아가지고 3막 엘리트 위치가 주면 윙부츠 뜨면은 아직 모르는 일이긴 한데 4막 엘리트 폭폭폭 황금 복제 포션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복복 복성 엘리트 3마리 잡을 수 있다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미스터리 머신은 안될 것 같고 미스터리 머신 하이랜더는 이제 두장 지우면 되고 아니다 세장 지워야되네 지금 생각을 잘못했네 고개도 지워야되네 물음표에서 상점이나 제거 안뜨면 안되네 1 2 3 3 4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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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자 강호하고 싶네. 나에게 부츠가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버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지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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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뒤서도 심장에서 안 맞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켈리나 흐릿함이 있어야 되는데 한 톤에 200방어를 주는 유물이 있다? 뢰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유물보고 급하게 클리어에 걸었는데 알고보니 정수내기이네요 이거 실화입니까? 아니 뭐 뭐가 급해서 뭐가 급해서 제한시간이 다 됐구나 제한시간이 다 됐으면 어쩔 수 없지 급하긴 했네 인정 이즈에 기도하십시오 해제에 기도하십시오 고생이 달팽이한테 맞으면 어떡하지? 근데 새삼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사이런트 높이격 한 거 생각나네요. 네베시스한테 맞긴 했지만 아무튼 시간 돌려서 안 맞아. 다른 시간 축으로 피했다 이 말이야. 피인저취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76 대 24 걍 넘네. 수고. 어차피 넘는데 고개, 이 고개 하면 안될까? 아, 안된다고요? 클리어 못하는 확률 남아있음.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음, 내 다음 희망. 음, 포인트 없음. 음, 뉘신치. 스네골. 불쾌. 근데, 넣으면은. 의지를 못하잖아. 휴, 거지. 거지 안될뻔했네. 부자될뻔. 아, 과학자님. 이제 재미없으니까 꺼내주세요. 아, 과학자님. 이제 재미없으니까 꺼내주세요. 아, 이 집 전기 자극 잘하네. 근데 이제 눈치챘으니까 꺼내주세요. 과학자님. 안 돼. 제발 미친 과학자님. 제발 미친 과학자님. 이거. 이거. 공대가 먼저 들어가는 거 맞나? 아, 불신 있어가지고. 게임에 불신 있어가지고. 비 frog? 마O. 2M1? 그box. 간식. 아이웨피스 아이웨피스 4,000점 넘지 않을까? 잘 모르겠음. 일단 3,800은 넘은 것 같은. 우와. 과연? 3,800은 일단 확실히 넘은 것 같은데. 4,000은 안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000. 여기서 4,000. 4개 할까? 근데 3,800 안 넘었으면 어떡하나.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060 그지 4천 안 넘을 수도 있었음 1막에서 엘리트 하나 덜 나왔으면 4천 못 넘었지 4천 넘기 이게 힘듭니다 오버킬 안 했어도 4천 10점이겠네 진짜 4천 졸라 힘든 11엘리트 전부 퍼펙트해야 4천점 넘어 끄덕 아니 처음에 4천 건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던 새끼들 딱 때라 크크 크크 엘리트 엘리트 안 뜨면 안 돼요 엘리트 열 마리 떠서 간신히 여쭤 휴가 팍에 투자한 게 성공했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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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